천자 희라가야 강산화 꽃봉이를 옥군하여 꼬이 모시라 군부하시고 황제하루는 심속 창회를 이기지 못해야 적적한 보종궁벌 청겸소리뿐이로구나 극농의 향기 낙은 고수는 서자는지 말로 이그야가 다소다 사몽불송이 참을지 해둘 길이 없어서 소막을 거울 거두시고 어깨로 내려서서 사라지려를 기쁘시며 골세가을 만져서 멀리 오게로 이그오 사라지려를 당겨라 군마다 사랑 그질종이 강산화 꽃봉이가 군부하시고 요정원 아들이 과부하시니 그러시며 무슨 소리가 나는듯하니 동전을 가만히 살펴보니 천연 한옥야 둘이 꽃밖으로 내놔보날 진주의 그 서범을 알고 운치에 각하날 찬차가 고이며 운정수성을 시려자지와 두신 주목하여 저리 지옥 지옥거려 찬차 보다가 꽃밖으로 내놔보내들 진주의 운엄을 알고 양의 시냉을 보셨나니 천자의 큰 풍부군정 수성을 시려자지와 운줄 교복을 하여 쑥